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지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일모라는 인구 6천명의 도시, 그곳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불이 각 나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년 동안 매일 자신의 몸 앞뒤로 사인을 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며 기도하신 홍투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기도 위에 일어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줄을 보세요. 아직도 캠프스를 감싸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밖에서도 임재가 느껴지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운전하면서까지 올 이유가 충분했어요. 이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난 주님과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강한 임재 앞에서는 죄인 중 개수가 되고 지금까지 만족이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타나시면 거루감에 있어 아직 첫걸음도 못됐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라고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흥의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켄터키지의 에즈베르라는 대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반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도 예배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냥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냥님의 임재 가운데 학생들이 회귀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는 밤새 이어지고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성냥님의 운행 가운데 부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에즈베르 신학교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시작됐던 이 예배가 3월달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밤낮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경비하는 예배 현장을 유튜브로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냥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부흥회를 하자고 계획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론부흥 받은 자가 진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냥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성냥님의 이끄심 따라 학생들을 회귀하게 하셨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점이 아주 주목할 만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와싱턴 중앙장록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명의 사람이 줄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효주의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원의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목사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회의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홍투리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일모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의기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에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당연히 그를 따랐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에 일어난 그날 설교 한 분은 쟁미역 그립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에베당을 빨려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은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급진적 겸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고룩한 공예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단일 21일 특별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흥의 현장에서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길에 많은 댓글을 남기시면서 성도들이 궁금한 질문에 답글을 늘 성경적으로 응해주신 조이 리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즈베리의 부흥은 오스트렐리아, 이집트, 우간다, 서부 등등으로 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 어둡고 제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4월 2일까지 금식기도가 선포되어 중보 기도자들과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금식을 잘 못하지만 오늘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실 때까지 하려 합니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대조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댓글란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진짜 살길 구독자님들께도 이러한 은혜의 물결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여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주옵소서